각서기 타령으로 들어갈 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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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 가진 깍디건 두 발 가진 남아 세 발 가진 동독이 네 발 가진 당각이 지금 봄이라도 쳐먹었는가 미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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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누고 마산걸리 사바나 다 부르는가 멀쩡멀쩡하게도 자리였다 내내 내내 국사가 자리였다 여보시오 세상님들 님의 말씀 좀 들어보시오 세상 전지 남불 중에 사람들밖에 뭐 있는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들 하는 인생 청자살자 욕숨 두려워 고울도 돈 아직도 아무 소용없다 이다 천지연의 똘던 학은 어디로 떠났기에 가리태국의 괴각이만 힘을 잃었는지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고폭게 고폭게 길러서 그 사람들라고 보였던 말은 당설이 신세가 웬 말이오 길러길러 가다가 여데네라고 얻은 것이 시랄 거치도 생겼네 시랄밖에 생겼네 생겼네 본동 배가리에 양보디나 짝 실내 길러가지에 핸들끝 찢어진 눈에다가 손둘게만 붙어 한둘이 손에다가 떼지 말 내 신세를 한 남의 본들 누가 내 맘을 알아주리오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 밥은 바빠서 못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먹고 떡은 떨궈서 못먹고 술은 수리수리 잘 넘어간다 소주는 소기타서 못먹고 맥주는 맥이 빠져 못먹고 양주는 양이 아차 못먹고 각주는 딱딱딱딱 잘 넘어간다 두 개랑 꿈바가 잘 이었다 꿈바가 정말 잘은다 꿈바가 정말 잘은다 꿈바가 정말 잘은다 꿈바가 발동